코디코덕에 도전하는 여러분을 위한 코에이의 교육지원을 소개해드립니다. 코에이에서는 업무 유형에 따른 온오프라인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교육과정은 코에이 캠퍼스라는 교육 어플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품 점검 서비스 방법을 정수기, 청정기 등 제품별 설명으로 상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어플 학습은 물론 고객을 응대하는 사례, 각종 팁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코디의 일과를 온라인으로 간접체험이 가능한데요. 세일즈 활동을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세일즈 기초, 세일즈 화법 등의 콘텐츠들도 구성되어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제공해드립니다. 온라인 강의로 듣다 보니까 모르는 내용은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이곳 저곳에서 제가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으니까 편해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다양한 교육지원이 이뤄집니다. 전국에 위치한 23곳의 교육장에서 판매하거나 점검하는 제품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냐아카데미 강의원 강사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아카데미인데요. 이곳에 오시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품이면 제품, 세일즈면 세일즈,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강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맞춤 교육을 제공합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강의에서 보셨던 제품들을 직접 만져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특징들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아카데미에서 뵙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특히 제품 점검 실습을 희망하는 교육생을 위해서는 1대1 점검 실습을 통해 맞춤형 실습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카데미에 와서 실습을 직접 해보니까 제품에 대한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온라인 강의에서 봤을 때 헷갈렸던 부분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느낌이에요. 특히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강사님께 하나씩 질문하면 저만을 위한 강의 해주니까 좋았어요. 업무를 시작하시더라도 단계별 온라인 커리큘럼과 오프라인 교육 지원은 계속해서 제공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 속에서 홀로 서지 않도록 코에이 교육팀에서 다양한 콘텐츠와 학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에이 교육팀이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며 함께합니다. besides theounces 감사합니다. muito 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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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